시그니처. 정만춘만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이었습니다. 조커 살인 사건의 범인 정만춘에게. 국민참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 강력범죄 유재율은 국민참여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높습니다. 그 말은 우리 판사들보다 배심원들이 강력범죄 피고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뜻이죠. 뭔가 이상해. 재판 끝나고 배심원 주수록 중 일부가 분실됐어.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라. 니들 죽는 건 오늘 니들 한지 때문이다. 니가 그랬니? 니가 경찰이 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많을까. 니들 죽는 건 니가 경찰이 된 걸까? 니가 오신 건